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금요일 새벽입니다. 4시 40분 정도 됐는데요. 박대표 영상을 일찍 출근해서 찍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영업일수로 11위를 오르고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직존 고점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살짝 불안하죠.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쫓아가서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런 문의가 많았습니다. 기술적 대응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많이 오른 건 맞는데 주봉으로 봤을 때 그동안 많이 고생했습니다. 24만원까지 갔다가 7만원대까지 빠졌죠. IPO 종목입니다. IPO 종목은 특징이 하나 있죠. 박대표가 증권사 24년 그중에 PB생활 12년 하면서 IPO 종목들 수없이 매매를 해봤지만 통계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고점에서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70에서 80% 정도 내려오게 되면 거의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24만원대니까 7만원 정도면 거의 80% 가까이 내려왔죠.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 시점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관련해서 문의가 많았습니다. 오늘 박대표 먼저 영상 찍으면서 2차전지가 올라오는 거 전체 시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황 얘기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이슈, 에코프로 머티 이슈, 세 번째 차트, 네 번째 제가 준비한 전략 리포트, 대응 전략 리포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11위를 올랐는데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낙폭이 크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한번 팔아야 되는 건가? 다시 사야 되나? 아니면 못 샀던 분들 쫓아가라서 사야 되나? 문의가 많았습니다. 고점에서 마이너스 80% 찍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7만 원까지 갔다가 밑에서 보면 따불이 났죠. 14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일단 올라온 시점 8월 초입니다. 시장 8월 초부터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졌죠. 그래서 연준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과감하게 0.5를 내렸습니다. 0.25로 예상했는데 그리고 11월까지 한 번 더 0.5를 내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문제 금리 인하 2차전지 종목한테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왜? 그동안 2차전지 전기차 캐즘 불황이었습니다. 공장은 세워놨는데 설비도 드리고 재고는 쌓이고 대출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런 대출 비용, 이자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팔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자동차 할부 금리도 내려가겠죠? 그러면 일단은 저가의 전기차가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말고 또 하나 있었죠? 8월 초에 미국 대선 관련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저격 사건 의효로 유리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하면서 트럼프 관련주가 올라갔습니다. 방산이나 전통적인 종목들. 그런데 바이든에서 헤리스로 대선 후보가 바뀝니다. 8월 초에. 그러면서 헤리스가 지지위로 올라가면서 헤리스 트레이드로 바뀌었습니다. 헤리스는 미국의 스쿨버스를 전부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사람입니다. 2차전지 종목들, 친환경 종목들. 그때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15만원대가 살짝 걸리는 모습입니다. 쉽게 돌파를 못하고 있죠? 여기를. 시도는 나왔었는데 왜 15만원을 돌파를 못할까? 15만원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입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공매도 세력들. 코스피 200 종목이니까 공식적으로 공매도가 불가능한데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매도 최저가입니다. 저기가 뚫리게 되면 쇼커버에서 쇼스키즈를 바뀌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박대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에코프로 머티엘 모회사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보시면 작년 가을에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그 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액분하기 전에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기간하고 외국인들이 70에서 80만원대 공매도를 시작합니다. 빠질 때렸던 주가가 안 빠지니까 어떻게 하죠? 쇼커버를 시작합니다. 채워 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갑니다. 악재가 노출되어서. 스키즈로 대응했습니다. 시장가로 그냥 산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급등 나왔다가 스키즈가 끝나버리니까 다시 폭락해버립니다. 이렇게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수급이 왜곡되면서 급등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15만원대 뚫리게 되면 쇼커버가 스키즈로 바뀌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급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미리미리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에코프로 머티 일단 보시면은요. 공매도 세력이 내린 누구 있는 반면에 받치고 있는 세력. 누굴까요? 과연 받치고 있는 세력들은?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올렸는데 이 친구들이 사는 것도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냐면 처음에 저가 매수. 그 다음에 살짝 구간을 올리고 세 번째 근저보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지금 어느 구간일까요? 오른 거 보시면은요. 두 자릿수상 상승이 나온 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만만하게 올리고 있죠? 1단계와 2단계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이 구간.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두 자릿수상 올라가면서 상한가 가기도 합니다. 각각의 단계가 바뀔 때마다 고유한 신호와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매수 강도가 강화되면서 차트에 나오는 이 신호와 패턴.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리포트에 담았어요. 이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매매하신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에코 프로버티. 일단 이슈부터 보시면은요. 먼저 유럽의 전기차 유턴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다시 바뀌면서 대표적인 독일 쪽에서 일단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것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IRA, 유럽에서는 CRA 변수가 생겼죠. 중국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뺄려고 합니다. 북미하고 유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반사액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내일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유럽에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관세 투표가 있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결렬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큰 최고 46%까지 관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1000만원짜리 차면 460만원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기업들. 반사액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IRA와 CRA와 더불어서 유럽의 전기차, 중국 전기차 관세는 한국 기업한테 기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대주주. 이거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머티. 대주주 지분 보시면 에코프로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BRB 로터스 크로스 펀드 12% 정도 되고 BRB 로터스 펀드에서 7% 정도 갖고 있습니다. BRB는 블루런 벤처스라고 사모펀드입니다. 윤간 씨라는 분이 대표를 했어요. 이분이 나중에 큰 변수가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이분은 누구냐면 LG그룹의 마사이입니다. 돌아가신 구법무 회장의 마사이예요. 스토리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변수가 됩니다. BRB에서 갖고 있는 지분 거의 20%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블록딜로 넘기고 있습니다. BRB는 에코프로 머티에 2017년 정도에 투자를 했습니다. 사모펀드는 7년 정도 되면 출구 전략이 나옵니다. 펀드에 7년 됐죠. 슬슬 출구 전략이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물량들은 블록딜로 넘기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이 남았고요. 17,8% 정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모펀드가 블록딜을 하게 되면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공무에도 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수급에서 두 가지 악재가 발생한 거고 그나마 해치펀드가 매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주가를 방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치펀드라는 건 어떻게 알았냐면 박 대표가 매주 하는 게 있습니다. PBC로부터 주간미팅 정보회의가 있어요.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이 참석합니다. 여기서 에코프로머티는 최근에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2차전지 종목 중에 창구는 해치펀드라는 게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윤관씨에 대한 정보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씨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됩니다. 일단 블록디로 넘기고 있는데 에코프로머티 얘기도 나오죠. 계속해서 BRB에서 물량들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분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BRB가 갖고 있는 거 보시면 어느 정도 되냐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구한 자료가 있는데 그 정보에 의해서 이거 2023년 자료거든요. 수익률 보시면 물론 지금 주가랑 많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역산을 해봤습니다. 평균 단가는 얼마냐면 6천원 내외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 난 겁니다. 이 친구들 조단희 수익이 난 겁니다. 지금 이 블러런 벤처스 윤관씨가 오너로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물량을 정리하고 있고 자 윤관씨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먼저 코스닥 기업이든 모든 기업에 리스크가 있는데 어떤 리스크냐 바로 오너리스크입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거래소같이 대형주들은 별로 없는데 이런 게 코스닥 기업이나 작은 기업들 비상장 기업들 오너리스크 무슨 얘기냐면 오너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오너를 만나야겠죠? 윤관씨가 LG그룹의 맞사이인데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LG그룹인데요. 돌아가신 구건무 회장 현 구강모 회장 그리고 윤관씨입니다. 이분은 구강모는 구건무 회장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조카에요. 친아들이 죽어서 양자를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회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지났는데 두 따님이 계십니다. 친딸 구강모 회장한테 유산상속 관련해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결국 이거는 어디까지 가느냐 경영권 분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LG그룹의 회장 자리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 맞사회 윤관씨가 입니다. 윤관씨는 논란이 많긴 한데 스탠포드 대학원으로 나오는 수제입니다. 미국에서도 인맥이 상당히 넓고 일론 머스크랑도 인맥이 있습니다. 미국 내 인맥이 넓은 사람이고 상당히 스마트한 사람이고 그리고 블루런 벤처스 대표입니다. 이분이 왜 주목을 받을까요? 소송이 걸리게 되면 소송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만약에 경영권 분쟁이 들어간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분이 LG그룹의 소송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막후 인물 뒷배경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여자 두 분이 계시긴 한데 이분이 뒤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런 벤처스라는 막강한 펀드가 있고 막강한 실탄이 있습니다. 에코프라 머티 지분 이게 주목을 받고 있고 이게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관 씨가 최근에 구조조정하고 있는 SK그룹의 SKIT랑도 연결이 됩니다. SK그룹은 SK온과 SKIT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둘 다 실적이 안 좋습니다. SK온은 비상장이고 SKIT는 상장기업이죠. 온이 너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SKIT를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슬슬 그런데 이 매각의 중심에 윤관 씨가 있습니다. 윤관 씨가 지분 인수 내지는 투자까지 하겠다.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 LG그룹과의 소송에서 협상으로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SKIT는 분리막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LG그룹에서도 굉장히 탐을 내는 기업이에요. 전기차 한다는 입장에서 배터리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인수한 다음에 협상 카드로 써서 LG화학이나 엔솔에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에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에코프로 머티 유럽 전기차 친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친전기차 쪽으로 배터리 보조금 지급하기 시작했죠. 독일 쪽에서. 두 번째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의 관세 투표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 되면 발표가 나올 것 같고요. 변수가 상당히 큽니다. 세 번째 블루런 벤처스에서 블록 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내리 누르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뒤에 누가 있다? 윤관 씨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윤관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LG그룹과의 소송 그리고 SKIT 지분 인수 이 모두 윤관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쨌든 간에 윤관 씨는 블루런 벤처스가 갖고 있는 에코프로머티 지분을 활용해서 자금을 실탄을 마련하려고 할 겁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소송 비용이나 경영권 M&A에 관련해서도 대비를 하고 그리고 SKIT 지분 투자 인수를 해서 협상 카드로 쓰겠다. 이런 오너리스크까지 포함됐습니다. 일단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에코프로머티가 차트로 봤을 때 반등의 계기가 충분히 됐습니다. 금리나 모멘텀이 있었고 수혜주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해리 스트레이드 미국 대선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리고 유럽의 전기차 정책이 바뀌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중국의 관세 부분 이런 부분까지 플러스 요인이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 윤관 리스크가 생긴 겁니다. 물량을 2대 주주죠. 블러너벤처스 블록딜하고 있는 물량 윤관 씨가 속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LG그룹 소송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SKIT 인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상당히 변덕성이 커질 거라는 얘기 그리고 절묘하게도 3호 펀드가 블러너벤처스에서 블록딜한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해치펀드가 들어왔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윤관 씨는 스탠포도 대학원으로 나왔고 머스크랑도 인맥이 있는 미국 내 인맥이 상당한 사람입니다. 묘한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매집하고 있는 이 친구들 현재는 공격적인 매집은 아닙니다. 오른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사리 수상 오른날이 하루밖에 없습니다. 11일로 올랐지만 9월 23일 1단계에서 2단계 정도 가는 중입니다. 3단계 정도 가거나 4단계 가면 주가가 급등입니다. 각각의 신호와 패턴 매수 강도가 강해지면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만원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뚫려버린다 그러면 공면도 세력들이 숏 스키즈로 바뀌면서 급등이 나오게 되고 그럼 차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원형 바닥이죠. 이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플래트해지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가격 돌파하고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IPO 종목입니다. IPO 종목은 세력들의 주가와 관리하는 기법이 따로 있어요. 먼저 패턴 분석 그 다음에 이슈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 그리고 심리적 분석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 박 대표가 만든 리포트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 해치펀드 매집 전략 관련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이 친구들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배너 있는 번호 010 3158 8575 에코프로머티 약자죠? EMR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 기법이 들어가 있고 항장기업은 90% 적용되는 기법입니다. 에코프로머티 매집 전략 객각의 신호와 패턴 이거에 따라 여러분의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EMR 에코프로머티 리포트로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에코프로머티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란방인데요.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경험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3158 8575 경험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텔레그란방 실시간 대응방 입장 링크 드리고 무료방이고요.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차전지 바이오 그 다음에 AI 반도체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단타방을 박 대표가 하려고 합니다. 순환매 때는 단타방이 최고죠. 박 대표가 운영하는 단타방 010 3158 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문자 샘플이거든요. 제가 올해 만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샘플처럼 신호 드릴 예정이니까 배너 있는 번호로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박 대표가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종목 발굴 어떻게 하십니까? 박 대표가 PB 때부터 쓰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매매 지금 기간 외국인들 전부 이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매매 개요 장단점 부속 대응 방안 최근에 이 비중이 전체 시장의 70%까지 올라왔습니다. 기간 외국이니 하지만 사실은 이 알고리즘이 아는 거죠. 코스피 코스닥 시장 분석하고요. 알고리즘이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히든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3158에 8575 히든 종목 10종목이 들어간 이 리포트 알고라 보내시면 박 대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그러면 이 히든 종목 10개 들어가 있는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미리미리 리포트도 챙기시고요. 제2의 에코프로 머티가 될 겁니다. 대응이 쉽지 않은 구간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영상 찍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전략 자료를 미리 보내드리려고 2의 에코프로 리포트 실시간 대응 텔레그람방 경험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단타방은 1번이고요. 히든 종목 10개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여기로 보내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2차전지 종목 중에 가장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15만원대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뚫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이렇게 된다면 급등이 나오면서 전고점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원형 바닥이 완성되면서 상당히 멀리 갈 겁니다. 변수는 BRB의 윤관시입니다. 이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그랬죠. LG그룹 경영권 분쟁 SKIT 지분 인수 그래서 사모펀드에 BRB의 블록딜 전략도 바뀔 가능성이 있고 절묘하게도 이 타이밍에 해치펀드가 들어왔습니다. 외집을 하고 있어요. 둘이 이해가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번째 공매도 세력들 15만원대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이슈로서는 유럽의 전기차 정책이 바뀌면서 친환경 정책으로 바뀌고 있고 더불어서 전기차 관련 중국 관세 부분 내일 아침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많은 변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으니까 대응 전략자를 꼭 챙기시고요. 텔레그남방도 적극 활용하셔서 미리 미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 어렵습니다. 대응이 어려운 장인데 여러가지 변수가 있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가능성 지금 시장 이런 국면이죠. 경제와 주식 시장 항상 주식은 앞서갑니다. 그런데 주도했던 엔베이디아 같은 AI 반도체 주식들 주가 너무 멀리 간 거죠. 실적보다 지금 되돌아가는 중입니다. 되돌림 현상 코스톨라니에 산책하는 개 반려견 센척과 비슷합니다. 고평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항상 주가는 실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에코프로 머틴 어떨까요? 지금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몇가지 확인할게 있죠. FOMC의 금리 인하 더 내릴 것인지 두번째 11월 미국의 대선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 세번째 블루런 벤처스의 블록 딜 전략 네번째 해치펀드가 들어와서 매집하고 있다. 둘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주가가 15만원대로 뚫게 되면 공매도 세력들의 숏 스키가 나면서 급등하게 됩니다. 거기에 유럽의 전기차 정책이 바뀌고 있고 내일 아침에는 관세 관련 투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 모두 감안해서 시나리오를 짜놨으니까요. 대응 전략 리포트 챙기시고 텔레그램방도 활용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 종목이나 단타 치시면 안됩니다. 특히 에코프로 뭐 어디 단타 안될겁니다. 박대표가 종목 들을테니까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히든 종목이 1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의 에코프로 같은 알고라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영상 찍었으니까요. 제 영상 꼭 보시고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하시면 내일 또 휴일입니다. 새벽에 영상 찍었으니까 출근하시면서 틈틈이 영상 보시면서 대응 전략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박대표 인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